기대됩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저 봤어요. 저 완전 옛날 스포츠의 만화처럼. 90년대 애니메이션 필터에다가 RJ 편 웃겨, RJ 편 웃겨. 유튜버처럼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나 정국이 편 웃기던데? 나 내 거 보고 너무 웃겨서. 오프닝. 너 진짜 잘 만들었더라. 최초 최종, 와 진짜 공감된다. 원래 최종의 한단 말. 진짜 마지막, 파이널의 최종의 마지막에 수정의 최종. 찐막 찐막. 진짜 레알 진짜 막. 맞아 반이 먼저 나왔어. 진짜 레알 파이널 진짜 지금 이제 보냅니다. 마지막 수정 이걸로 확인해 주세요. M&L 일렉터리는 혁신적인 로봇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본인 DNA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모델 트로이를 소개합니다. 하이 테크놀로지의 집약체인 트로이는 당신에게 최적화된 AI 로봇입니다. 오오. 당신이 입력한 한 가지 단어와 당신의 DNA가 결합하면 그래, DNA. 트로이는 당신을 위한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오우. 당신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와 신기해. 멋있다. 멋있다. 당신과 트로이 앞에 펼쳐질 진짜 잘했어. 기대합니다. 멋지? 택배 왔어 택배 왔어. 타타야? 귀여워. 타타. 애기 타타. 얼굴이 하트예요. 귀여워. 얘가 타타국이냐? 네. 타타 왕국이요.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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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되게 좋아해. 해봐야겠다. 타타. 타타. 당신의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타타. 러브하지 않나 러브? 맞아 러브했던 걸로 한다. 오우야. 오우야야야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구만. 소름도 왔어. 가볍게 터치하여 당신의 DNA를 입력합니다. 오우 뭐야? 와 대박 소름돋았어 되게 감동 스토리인데 뭔가?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 반 예아 BTSB 뭐야 이거 내 이름은 티티야 티티야 티티? 우리 가족을 소개해 주니 물어볼래? 어떻게 이름을 티티하지 그냥 타타티티토토태태 팍탑 팍탑도 나오는데 아직 팍탑 왕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사랑을 공급해 그래서 하트야 큰오빠는 마법을 꽤 잘 써 마법 무슨생? 근데 작은오빠는 좀 특이해 마법을 안 쓰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항상 이상한 말을 해 사랑에는 마법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 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옹 아빠랑 큰오빠는 그런 작은오빠를 잊어야만 이방원이네 이방원 우리 왕국은 마법만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 오 마이 가시 정상이야 위치가 안 좋은데 너무 귀엽잖아 쟤 왜 저래 그래도 난 작은 오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떠났어? 바람이 있으면 항상 재미있었거든 와 꽃이 폈어 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찡하다잉? 아 이거 알파카 알제이? 난 정국이께 쟤는 웃겨 그날은 알파카 마을에 털깎이 행사가 있기 전날이었습니다 털깎이 행사가? 다른 알파카들과 함께 이 감성이 너무 웃겨 그 알제이 유튜브에 있잖아 그 되게 그 채널 뭐야 그리고 그것이 알제이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아무도 몰라 뭐야 옛날 외계인 같으면 다루는 유튜브 채널 감성이잖아 예전부터 알제이는 저 이상하게 이동하는 것도 웃기다고 저의 감성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진영이랑 닮았다 진짜 닮았다 진영이랑 똑같이 진영 인중 눌릴 때랑 닮았다 바로 더러워지면 또 다른 인격이 나온다 오우 진영 밥 안 줘면 저렇게 되는데 우와 대박 진영 당 떨어졌을 때다 초콜릿 줘야 돼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밥을 안 주고 하났라는 겁니다 당 떨어졌어 최초 공개 단독 입술 와 저 말씀하시는 분은 똑같이 되게 비슷하다 뒤에 영화랑 같이 나오는 것도 포인트라고 진짜네 이것도 똑같아 미스테리 채널 롤로? 롤로? R.J. ONLY LIVE ONCE 맞지? 그런 거 같아 나도 알가문이에요 롤로 계속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R.J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합니다 댓글 환영합니다 어머니가 되게... 뭐야 팀이야 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뭐야 이게? 가발 아니라고요 어 갑자기 고퀄됐어 R.J가 유튜브를 본 거야 아 진짜로? 와 쩐다 쩐다 이게 XX 같다 아 많이 갈리셨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R.K. 이거 보고 왔는데? 귀여워 영상 소화하는 거야? 이거 녹음 누가 했어요? 무슨 노래야? 이거 XX가 아니야 XX XXXX 이런 거 있잖아 대박이야 첫 보컬이라고 친구들 이거 뭐야? 나와 나와 지금 약간 XXX인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의 우정 우리의 우정 수척아도 시간 정국이가 불렀으면 뭔가 진짜 웃겼겠다 뭔가. 아 이게 대박이라고. 안 돼. 전곡이는 약간 좀 아 저 목소리야. 쩐다. 90년대 그 감성이 나와야 된다고. 우와 대박이다. 야 멋진데? 뭐야 왜 두 끼 쓰러졌어. 어 나쁜 애 됐어요. 이안이? 네. 안 맞냐 이거. 나 보고 진짜 빵사람은 몇 분 맞는데. 마지막에 타타 나와. 그 코였어. 오 뭔가 뭔가 되게 감성이 있다. 우와 이거 진짜 박수.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뭐야? 타타다. 아니네. 아 이제 3명 온 거 아네 3명. 특히. 아 약간 캐릭터 수집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서치앤. 그니까 타타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나봐. 바니가 찾는 거 아니야? 어쨌든 타타 DNA니까. 아 자윤이 나온 걸 보니 코야구만. 코야인데 코야? 코야네 코야네. 코야 평화로워. 코야네. 아이고 아들. 코야네. 뭐야 뭐야 뭐야. 얘 나왔어 나왔어. 아들이요? 아니야 쟤는 뱁새야. 깜짝이야. 뱁새? 어. 아 귀여워. 남준 형이랑 비슷해. 아 뱁새 귀여워. 남준이야. 진짜 귀가벌.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너 아니야 저거? 처음 만났을 때 코야는 절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말을 할 수 있는 이판이라고 했더니 코야는 절을 먹지 않았어요. 아유 자비가 있어. ту 머치 도꺼였네. 그러니까. 사실 남준이 형인데. 사실 남준이 형은 박 HTTP 니들 썩어놓은 거 같아! 저 박 HTTP 니들. 어? 뭐지? 반이 걸으면 되게 느리다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진짜 평화롭게 사는구나 호연은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반짓불이야? 그럴 것 같은데? 반짓불인가 보네 아 저거 휘파람 불고 있는 거야? 그런가 봐 아 근데 되게 멋있다 이쁘다 함께하면 행복해요 뭐하는 거 있죠? 보험에 나올 것 같은데 남준이 형 감성이랑 좀 잘 맞는데 그러니까 진짜 잘 맞는데 아 이렇게 한 편씩 한 명씩 이렇게 컨셉이 있구나 이게 누구지? 어 망이다 이 추운 겨울날 상상마가 아 심이야 심이야 아 심이야 아 저 뒤에 보고 망이죠 아 어떡해 왜 버려지고 그래?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저게 왜 버렸냐 침이 버려지는 애였어? 아 얘 비율 아 몰랐어 나는 난 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야 침이 비율 왜 열어냐? 아 왜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내가 하는 캐릭터가 게임 캐릭터가 딱 저런데 먹는 거야? 아 깜짝이야 아 귀여워 깜찍한 거 아니야? 침이는 외로울 때마다 하모니카를 불었어 누군가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아 지미야 그러지 마라 하하하하 왜 그러냐 우리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쓰레기통은 아니었잖아 지미 언제 짜였어? 하하하하 아니 너무 짠하잖아 왜 형이 스태트 짤 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미 약간 소년가자 컨셉인구나 어떻게 돼? 지미가 짠 컨셉 아니야? 응 어 다 날라가겠지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건 없었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건 없었대 변하는 거 이제 하모니카 점점 잘 불러 어 지미 좀 컸다 못 켰네? 어 이제 암말 없어졌다 아 귀여워 형 어 저 호러 영화 시민은 되게 긍정적이라서 혓바닥 혓바닥은 항상 나와 있구나 슬퍼졌어 뭐야 저거 운 거야? 긍정을 잃지 않는 아이였는데 슬퍼 오 야 이즈은 뭐 거의 선수꾸를 우겨 야 저거 다 입은 거야 저거?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거기 건 거야 지금? 지금 다리 건가요? 약간 이러고 있는데? 저 포션 아까 그 OST 어 그러네 뭐? 이거? 그 아린가 맞나? 우리 아나매들 아 영원하리 우리의 포션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 오 드디어 친구가 너무 귀여워 믿겨지지가 않아 지금 함께라는 단어를 알게 됐대 함께라는 단어를 알게 됐대 아 너무 귀엽잖아 어 뭐야 뭐야? X마리오야? 아 이거는 내 겁니다. 아 이게 안 나왔어요? 프란치스코트 아 이게 안 나왔는데. 프란치스코트. 아 뭐야? 이거 약간 8비트 게임 감성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8비트 게임 감성이구만. 8비트 8비트. 슈가 형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같은데. 탑이 쓰러졌어. 아 이거 약간 옛날에 X보정을 하고 그런 느낌이야. X벙매 아저씨랑 살짝. 아니야. 뭐야 상한우유 때문에 그 할아버님이. BGM 봐. 지금 저 게임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BGM 퀄리티 봐. 살짝 막 X전설 이런 거. 귀엽네. 네 저희 뭐 X전설 약간 이런 느낌. 어버에서 친구들 끼우세요. 네 항상. 여기서 프시시 하면서 막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침대 막 일곱 개 여덟 개 있어야 된다. 어 친구들 구했어. 뭐야 쟤. 조정사 설명했어. 아 쟤 안 될 거 같아 쟤 흑화하는 거라고 했죠. 아 저것도 형이 만들었어요? 빌런들 한 명씩 만들어달라 했어. 근데 쟤는 이제 미안하지만 슈키는 쟤 존재를 몰라. 얘 혼자 그냥 열등감에. 쟤 이름 뭐죠? 스쿠키. 에? 스쿠키? 뭐야. 각종 게임이 다 나오죠 지금? 이거 X 아니야? 아니요. X도 불어졌어요. X봉 아니야? 어 뭐야. 하하하. 노을 연출. 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고급 베이커리 컴퓨. 아 이거. 오 이거. 유명한 이거. 효과는 미미했다 나오겠네. 거실리기 때문에 뭐해? 비벼내주는 거. 하하하하. 오 나트 뛰어났다. 아 씨 잘 만들었다. 오 세 명이나 구했어. 이런 장면 나오지. 배드 엔딩이잖아 이런 장면 나오고. 아 진짜 옛날 감성이다 이거 이런 게임 재밌었는데 아 그치 재밌지 아 왜 데리고 가 뭐야 납치야? 또 반이구만 그치 하트 말한 거 처음 봤어 지금 그니까 나도 처음 봤어 힌트 너무 귀여워 도추법 쓰네 외계인이라서 그런가 봐 투비 컨티뉴 아니야 이거? 약간 탁탁 갑자기 이거 돈 넣어야 이어갈 수 있잖아요 탁탁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기합률 추가 와 퀄리트 쩐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겠는데 만들 때? 오 3D야 갑자기 갑자기 3D야 오 광이 광이 젖이다 젖 광이에요 광이 약간 X마의 느낌인가? 어 약간 망이 보여달라고 망이 망이 지금 걷고 있잖아요 형 망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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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보여달라 클라스 오 초대 초대 다 챔피언 다 챔피언 다 똑같은 느낌 다 똑같은 느낌 다 똑같은 느낌 원앤올리였네 내가 보기엔 두려움만 극복하자면 다 충분히 최고가 될 능력이 있어 어디보자 너무 몸이 두꺼워 약간 그 분배스러워 너무 힘들어 안에서 너도 안타깝게 하지 가면이니까. 가면이니까. 오 예아 오 예아. 갑자기 뛴다고? 짧게.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오 예아. 춤신춤 와. 여본단스 다 넣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엠드를 때 반에 반했다 반했다. 오 예아. 오 예아. 야ken. 울어 울어. 돼있네 와 저거 뭐야 멋있다. 오. 이야 죽인다. 멋있다 뭐. 오. 이야.